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유산, 낙태, 인공중절 이런 후에 우리 몸의 조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거 임신 28주 전에 아이가 죽어서 나오는 거는 유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공중절, 피치모터 상황 물론 법으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거기에 꼭 인공중절을 해야만 되는 경우에만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조리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동의부감을 보면 동의부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만삭이 되어서 시간이 다 되어서 나오는 그런 출산을 고들정자, 바를정자하고 나을산자에서 정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반해서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인공적으로 나오게 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절반에서 절반반자를 써서 반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과 반산을 어떻게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은 밤송이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돼가지고 밤이 다 잘 익어서 밤송이가 저절로 그 안에서 키워드 나오는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터집니다. 여러분들 밤도 그렇고 감도 그렇습니다. 감도 여러분 너무 잘 익으면 이게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죠. 껍질이.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익어서 터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반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익지 않는 밤을 억지로 흠집을 내서 찢어서 꺼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정산, 올바른 그런 출산에 비해서 100배 이상의 더 조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에서 그 어떤 임신의 그런 사이클에 맞게 우리 몸에서도 준비를 합니다. 호르몬의 어떤 변화 아니면 기혈에 대한 변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임신 10개월까지 해서 몸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그것에 맞게 해나가는데 이게 일순간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혼란과 그런 찬란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 바람, 찬바람 쐬는 것 아니면 추위에 찬물을 자주 마신다. 그 다음에 찬바람을 쐰다. 아니면 우리가 추위에 노출된다. 찬물을 샤워 이런 것을 자주 한다. 이런 건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산후조리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 생긴 수술에서 생긴 혈액들을 잘 배출시키고 또 커져있는 자궁을 잘 수축시키고 또 혈액을 많이 보완, 그런 치료를 해야 다음에 건강한 출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가 몸을 조리를 잘해서 다음 출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